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이번주도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조금 기운이 없었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플러스 마감으로 끝이 난 것 같죠 3대 지수 보실까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17,000 후반대에서 18,000을 문전쇄도하는 듯 했지만 결국 18,000선 회복에는 실패했고요 나스닥도 5,000포인트에 근접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 전 고점에 비해서는 모자란 모습이고 이렇습니다 물론 글로벌 전체 증시로 와서 저평가 매력은 한국 주식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밸류에이션이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최근 2주 동안에 한국 증시는 계속 아웃퍼포머 하고 있다는 게 반갑기도 하면서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한국 증시 코스피 대형주가 그동안 강했으려면 얼마든지 오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못 오르다가 지금 와서 오르는 이유를 솔직히 저는 음모론을 좋아하는 캐릭터도 있긴 하지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국면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어제 그런 면에서 외인하고 기관 매수세를 개인들이 주식 비중을 줄이는 파는 쪽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현명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은 경제 지표는 특별히 나온 것이 없는 가운데 연준 의사록하고 개별 기업의 실적 이 정도가 월가의 분위기를 좌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알코아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종목이 숫자가 아니라 코드명이잖아요 알코아는 AA 그야말로 알파베리컬 오더로 봐도 어닝 시즌의 첫 번째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도 어닝 시즌의 첫 번째 근데 이제 다우 멤버십에서 빠졌죠 알코아가 과거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알루미늄 대장주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산업주로서 이제 위상을 떨쳐오다가 얼마 전에 다우지스 30개 구성 종목 중에서 빠지면서 조금 자존심을 구겼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도 철강주 요즘에 뭐 비리 소사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물론 겹쳐있지만은 안 좋죠 하지만 글로벌 경기 민감주로서의 위상은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알코아가 어닝 시즌의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요 일단 요 첫 페이지만 봐도 알코아가 왜 글로벌 경기 민감주의 대표주자인지 알 수가 있죠 음료수 캔, 휴대폰 케이스, 산업장비, 농기구, 산업용 터빈, 알루미늄, 셰시 같은 거 있죠 뭐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알코아의 이번 실적은 어땠느냐 일단 주당 순이익 EPS 기준으로는 예상치를 상위했고요 반면에 총 매출 기준으로 봐서는 예상치를 조금 못 미쳤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에서 저는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미국의 어닝 시즌의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미국 펀더멘털 특징이 뭐냐면은 지난 맥도날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 이런 게 미국의 대표적인 분위기인데 최근에 이런 굴뚝주 같은 경우에 특히 하도 실적이 안 좋으니까 비용을 쥐어짜가지고 마른 수건을 쥐어짜다 못해 이제는 마른 수건을 탈탈 털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실적은 예상을 맞추는 그런 게 있어 왔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인건비 상승이 더해진다면은 과연 이들이 매출은 뻔할 뻔자인데 어떻게든지 비용을 줄여가지고 순이익을 맞추는 그런 게 가능할까 그게 조금 우려가 사실 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남의 나라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알코아가 가지는 위상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팩스 리서치 보시면 알코아가 그야말로 어린 시즌의 어떤 예지몽 역할을 하는 게 지금까지 이제 이거는 2013년도까지의 자료 그러니까 다우지수 멤버십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알코아가 다우지수 구성정보에서 빠졌지만 참고는 해보셔도 좋은 게 글로벌 경기 민감주로서의 위상은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게 알코아가 실적 호조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을 때 2번 같은 경우죠 S&P500 지수의 3개월 뒤 상승 확률이 15대 4로 알코아 실적 호조가 S&P500 지수 전체의 3개월치 상승분의 15대 4 그러니까 4대 1의 비율로 뚜렷한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그 다음에 알코아가 실적 실망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못 미쳤을 경우에 하락이 더 컸던 그런 사례였다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알코아가 실적 호조였으니까 3개월간 S&P500 지수의 상승 확률이 15쪽으로 더 많이 기울 수도 있었다 과거 지사이긴 하지만 다우지수 멤버십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이슈로는 FMC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자 FMC 성명서에서 물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과연 어떤 정황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를 설명하는 게 바로 FMC 의사록인데 자 오늘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좀 중립적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질 만한 내용은 꽤나 들어있었습니다 3월 FMC 의사록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난 3월 17, 18일에 거쳐서 열렸었고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달러 인덱스가 100으로 슈팅하면서 공내 주식도 상당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정황이 들어있었냐를 보시면 뭐 이틀 일정으로 하다 보니까 워낙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얼마나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마다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참가자들이 얘기를 하기에 지금 걱정이 많은 게 어쨌든 이제 표시는 됐다 이거예요 일단은 이제 대외 악재, 대내 펀더멘탈 이슈 이런 거를 신경을 쓰되 고용의 추가 개선 그 다음에 유가하고 달러 가치 안정 같은 이런 선결 과제가 일단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금리 인상은 조금 무리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기는 FMC 의사록에서 매니냐, 모스트냐, 세브랄이냐, 커플허브냐 이런 몇 명의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나누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세브랄 패티스펀지 일부 소수의 임원들은 6월 금리 인상을 지지했다 근데 그래야말로 그게 이제 소수의 의견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보시면은 세브랄보다는 조금 적겠죠 커플허브 멤버니까요 두 명 정도는 2016년까지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대요 이 중에 한 명은 어저께 우리가 확인했죠 나라야나 코천라 코타가 2016년 하반기까지 금리 인상해서는 안 됐다고 어제 주장을 했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이 커플허브의 한 명이 어제 드러난 셈이고 어쨌든 이런 의견도 있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등호를 쳐보면은 세브랄이 더 크죠 커플허브보다 그 외에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 임원들도 금리 인상이라는 이 난제를 앞두고 서로 이제 의견이 좀 엇갈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게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노이즈가 내부에서도 많구나 이 정도로는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됐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외신들의 반응 보실까요 블룸버그입니다 연준이 이제 양적와나 후폭풍에 자기들도 갈팡질팡하면서 고민이 많다 CNBC FMC가 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고 분열이 됐다 그야말로 쪼개졌다고요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Nothing's fine I'm told 뭐 이런 노래 가사 있잖아요 FMC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자기들도 쪼개졌다 그리고 마켓워치는 어쨌든 간에 FMC에서 인내심 페이션트 삭제가 된 거 외에는 특별히 외파들의 활약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장은 특별한 여기 이제 반응을 안 보이고 이때가 이제 FMC 성명서 발표 시점이거든요 한번 출렁했다가 V자 반등을 했는데 어쨌든 우측에 이 행이 더 크긴 했지만 어쨌든 연준의 고민은 곧 시장의 불안감 지금 누가 봐도 Fat Driven이라고 그러죠 연준이 만들어놓은 유동성으로 전세계의 시장이 울고 웃고 하고 있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 연준이 지금 고민에 빠졌다고 하면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뭐 자식들 자녀들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맨날 부부싸움하고 사네 안 사네 하면 불안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지원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갈까요 오늘 이제 마침 FMC 의사락도 발표가 됐고 앞에서 보신 대로 6월 금리 인상을 주장한 저 세브럴 멤버는 누구고 그 다음에 2016년 내년까지 금리 인상 해서는 안 된다는 커플 오브 멤버는 또 누구냐 한 명을 밝혀줬는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연준 임원 연설도 오늘 시장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위상으로 봐서는 거의 FMC 멤버 중에서 최고의 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뉴욕 여는 총재 윌리엄 더들리가 오늘 로이터 뉴스메이커의 대담에 나왔는데요 지금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당연히 했을 거 아니에요 6월 금리 인상설에 대해서 뭐 아예 버려야 될 시나리오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확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냥 그야말로 뭐 이제 와이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6월 금리 인상설에 대해서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윌리엄 더들리는 이제 그 근거는 최근에 이제 지표가 조금 쳐져 있긴 하지만 추세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만약에 연초에 이제 이런 지표 무진하고 일분기 GDP 둔화가 폭이 완전 크지 않고 완전 망한 게 아니라면 6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허들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요건 약간 어떤 양비론의 느낌을 주는데 그냥 금리 인상의 시기를 저울질하는 거 그런 시각 자체가 좀 짜증났다는 듯한 약간 그런 눈치였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또 시장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윌리엄 더들리의 표현은 정말로 앞에서 보신 대로 그냥 와이나시였거든요 6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근데 팍스 비즈니스에서는 6월 금리 인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매파적으로 해석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여전히 허들은 높다 그러니까 6월 금리 인상이 안 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되기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기사에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기들도 막 헷갈리는 거죠 저도 막 헷갈리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래서 6월에 금리 인상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결론을 놓고 보면 이런 금리 인상의 시기를 얘기하는 이런 현재 시장의 관심 자체가 부담스럽고 좀 어노잉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뉴스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푸틴과 치프라스가 만났습니다 그냥 서방에 대한 어떤 안티필링 반감 정도는 확인을 했고요 그냥 구체적인 어떤 경협에 대한 논의는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는 글쎄요 과거 역사를 보고 그리스 신화를 보면 거기도 이제 소련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등장하고 그러는데 어떤 태생적인 교감은 있을 거예요 반시장주의 반자유주의 이런 거에 대한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 시간 이 자리가 생각나는데요 어제 미국의 소비자 신용 중에서 리볼빙 자산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치가 어제 어쨌든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을 했고 우리 증치도 어떤 금리 인상을 앞둔 미국 금융사들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따라서 한 번쯤은 어제 쉬어가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틀렸죠 결론적으로 해피엔딩으로 우리 증치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욕을 먹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오늘의 옵션 만기라고 한국은행 금통이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게 오늘까지 주장하고 싶은 건데요 CNBC에서는 지난번에 깜짝 금리 인하를 결정한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또 서프라이즈를 할 것이냐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명동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있네요 마지막으로 달러인덱스하고 코스피하고 보시면 오늘 달러인덱스가 소폭에 상승을 했고요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한 것은 달러인덱스의 하락이었다고 봤을 때 오늘도 약간 좀 부담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의 레벨을 따지기보다는 오늘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포지션을 쌓아오는 데 있어서 오늘 같은 날 한 번에 밀고 싶은 충동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MSCI 한국지수는 58선에 확실하게 안착했던 게 어제의 흐름이었다면 오늘은 58선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거를 보면 또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 대량 매수세가 코스피 지수 좀 왜곡을 가져온 건 있지만 외국인들의 시각 자체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오늘 만약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떤 일시적인 이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눈을 흘기는 쪽으로 바뀔 그런 공사는 없다 이렇게 좀 안정적인 쪽으로 저는 58선 지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햇보은 8차에 출신을 참여해